전세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전월세 신고와 임대조건 신고는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는지 그 차이점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부동산 관련 법이 자주 바뀌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 중에 본인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전월세 신고와 임대조건 신고의 차이점과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와 임대조건 신고의 차이점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 신고하는 것이냐의 부분인데 임대조건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시군구청 단위인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한 사람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이냐.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은 일반 집주인 그냥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그것만 등록한 집주인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자라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의 원칙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신고하는 것이냐의 부분인데 임대조건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법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되어 있고요. 전월세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구분하면 좀 헷갈리실까봐 제가 임대조건 신고와 전월세 신고로 구분했다는 건 좀 양해 바라고요. 일단 임대조건 신고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데 다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임대차 계약도 포함이 되고요. 주의할 건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고 하지만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등록임대주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는 임대조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인 건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맞는데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은 일반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조건 신고에 해당이 되고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은 일반집은 전월세 신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월세 신고는 무엇을 신고하는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는데 다만 모든 계약에 있어서 모든 조건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 표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표 나오고 있죠? 이제 전월세 신고, 우리가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신고 대상 금액 조건은 신규 임대차 계약은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차임, 월세죠? 그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갱신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하고요. 다만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 없이 임대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임대차 계약이라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 지역의 요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통령 0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의 군 단위 지역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상가임대차 계약도 신고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분명 주택임대차 계약의 내용만 신고하는 거니까 상가임대차 계약은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가 근린 생활시설, 우리가 근생 또는 상가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주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상가 목적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서류상 주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인지 상가인지를 따져서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 목적이라면 이때는 주택임대차 계약에 해당이 되니까 전월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어디에 신고하느냐의 부분입니다. 먼저 임대 조건 신고는 임대 사업자에 등록된 임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관할 지자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이때는 렌트홈을 찾아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전월세 신고는 어디에 하는 것이냐. 임대 주택이 위치한, 그러니까 세를 주고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입니다. 이제 주민센터가 용어가 바뀌었죠. 행정복지센터로.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찾아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냐의 부분인데 임대 조건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관련 법 조항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나와 있죠.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임대 조건 신고입니다.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의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하실 건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해당 임대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에 만약 그 주택이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때는 그러니까 종전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겠죠. 이때는 그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그렇다면 전월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 조건 신고와 전월세 신고 기한이 다르죠. 사실 임대 조건 신고도 전월세 신고처럼 30일 이내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득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통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 임대 조건 신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30일 이내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임대 조건 신고와 전월세 신고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무엇이냐 부분입니다. 먼저 임대 조건 신고는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전월세 신고와 다르게 지역과 금액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규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갱신 임대차 계약 모든 임대차 계약은 임대 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역과 금액 요건을 따지는 전월세 신고와 헷갈리지 마시고요. 전월세 신고는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최우선 변제 금액에 속하는 소액 보증금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라고 말이죠. 절대 아닙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지역과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액 보증금도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이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와 헷갈린 거예요. 법을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제 법 이런 내용들이 짬뽕된 거죠. 그래서 전월세 신고 대상이 아닌 임대 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중에 최우선 변제 금액에 속하는 소액 보증금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내용과 전월세 신고와 헷갈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월세 신고 대상이라면 지역과 금액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소액 보증금도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고요. 제가 전월세 신고에서 별도 표를 만들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헷갈려 하십니다.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자인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면서 월세를 주면서 해당 임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때는 반드시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답을 이해하시려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에서 월세를 받으면 소득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다면 이때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때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내용을 전월세 신고에 가져와 버리면 헷갈리는 거죠. 제가 정리해드리면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한 주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때는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전월세 신고 대상은 된다라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와 임대 조건 신고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 분이라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본인은 임대 조건 신고에 해당이 되는지 전월세 신고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